우웅 감사합니다 무대 전입니다 이거를 찍힐 줄은 몰랐는데 아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요 그때 신답니다 야외 무대 매력 있네 부식 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방금 일어났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야 뽀뽀를 해달라는 입술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떡해 카메라 얼굴 보여주니까 아 그래 풀어줘 카메라 앞에서 뽀뽀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카메라 앞에서 뽀뽀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둘 다 둘 다 둘 다 셋 이렇게 지금 할머니야 네퀴여. 용복이 말투 한다고. 처음으로 네퀴여 했어요. 맛있게 먹으라고 저랑 창빈이 형이 준비했어요. 맛있게 드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. 오늘은 뭐 푸딩 준비했다고 하는데. 촬영 진행하세요. 안녕. 굿나잇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굿나잇. 아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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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... 야아... 아아... 아아... 일어난 점을 출발합니다. 붓기가 없네요. 역시 어제 야식을 먹고 잤지만 이 시간에 절대 붓지 않습니다.